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문 대통령의 의도도 있겠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일군의 사람들이 뚜렷한 계획과 목표를 갖고 대한민국을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현 시국에 대한 진단이자 판단입니다. 근래의 운동권 정치의 주요 인물들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행보와 전 비서실장이자 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임종석 씨의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인영과 임종석의 행보입니다. 지난 7월 19일 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북한의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에서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제기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는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의지의 문제일 뿐 법적 책임을 추구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부가 한국법원에 북한을 제소하고 성수할 경우에 국내에 남아있는 북한 자산을 환수하는 방법도 한 가지 대안입니다. 이인영 행보는 더욱더 광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7월 19일 그런 국방 관련 사안에 대해서조차도 자신의 의도를 유감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줄리 답변서를 통해서 이렇게 답한 바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각적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 제약을 8월 한미군사합동작전을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략적 관리라는 것은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부정적 반응을 일관되게 보여온 북한의 입장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인영 후보자는 자신의 권한 바깥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권 통제권에 대해서조차도 자신의 속내를 유감없이 드러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추진개혁을 차질없이 진전시켜서 그리고 그것을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한미합동군사훈련 규모를 조정해서라도 실시해야 하는 우리 자체적 수요도 있다. 한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임명된 이후에 첫 활동으로 남북도시 간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7월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임종석 특보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른바 경민협을 통해서 연내 남북한 도시 30상의 결연을 추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임덕포 측의 관계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남북도시 간 협력을 위해서 경민협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양해각서체계를 추진 중입니다. 연내 지자체 30곳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개련대상 북측 도시와 도시별 협력사업계획도 확정해서 북측에 제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성을 통해서 지방권력을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장악한 여건의 남북도시 간 협력사업이 훗날 낮은 연방제의의 주춧돌을 까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함께 갖게 됩니다. 인영 씨와 임종석 씨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이미 북한은 기대감을 한껏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7월 14일 날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는 남한 인터넷 매체인 자주시보의 논평과 수필란에 실린 것을 부분적으로 소개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인영과 임종석 두 사람에게 그런 기대가 크다라는 그런 부분을 인용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한미 워킹그룹 문제의 비판적인 말들을 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그들의 행보에 우리는 주목한다. 이것이 바로 자주시보의 그런 논평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국제사회화의 공조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북핵을 기정사실화로 인정하고 우리 민족끼리가 그들의 속듯이 아닌가라는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주한미군 감축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7월 17일 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구체적으로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옵션을 제출하였다는 그런 보도를 기사화에서 발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외교부 그리고 청와대 모두 그 건에 대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운동권 출신 주요 정치인들의 속내는 7월 2일 날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발언에 잘 담겨 있습니다. 7월 1일 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와 한미동맹관계 논의를 위한 조찬간담회에서 송영길 위원장은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군사력의 오버케파 과잉이 아닌가 한다. 아주 무리를 비둘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발언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의 군사력 규모가 과잉이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물론 예측 불가능한 세력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압도적인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는데라며 여지를 뒀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주한미군 감축 주장에 충분히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구시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성 발언이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진정 비핵화를 바라고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 이 같은 송영길 위원장의 발언은 양비론입니다. 북한도 비난하고 미국도 비난하는 겁니다. 한미 양국 사이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현재 밀고 당기는 그런 게임이 진행 중이다가 지금은 좀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어쩌면 현재 집권 세력 특히 운동권 출신의 주요 인사들은 우리 민족끼리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분담금 문제를 빌미로 주한미군 감축을 내심 환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심도 함께 갖게 됩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우리의 앞날에 던지게 될 불안감보다는 북한의 선의에 기대되는 그들의 의도는 바로 송영길 위원장의 발언에 내포되어 있는 송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당의 보통 사람들과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 그들 사이에 너무 큰 간격이 존재하고 사회로 부정성을 통해서 차지한 입법 권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추진할지 걱정과 우려가 함께 교차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